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기사 필기에서 가장 점수를 받기 수월하죠. 제일 받기 수월한 시공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기사 필기 수업 전체의 5가지 종목 중에서 시공 파트를 제가 하게 될 텐데 시공을 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제일 먼저 이해입니다. 이해. 무언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수업을 들으시고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하고 나신 다음에 물론 암기라는 것도 필요가 하죠. 이 암기라는 것은 시험에 앞두고 나서 보름 정도만 시간을 두고 그때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도 점수는 기본적으로 20문제를 풀었을 때 18점 정도는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것은 본 수업에서는 이제 이해 위주로 가셔야 될 거고 기출문제 나중에 풀이를 할 때는 그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를 시작할 때는 단기간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걸 어떻게든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다 이해가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서 다른 종목에서 밖에 오는 점수들을 이 시공 파트에서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기사가 되고 현장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입니다. 시공. 이 책에서 시공은 제일 먼저 총론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페이지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3페이지 펼쳐보시면 챕터 1에서 건축시공학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설입니다. 개설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가장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개설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의 나열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의 나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할 건 없습니다. 주로 해줘야 될 것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제일 먼저 건축시공의 개설에서 파트 1을 보시면 자 건축시공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시공의 개념. 자 제일 먼저 건축시공의 정의를 보시죠. 자 건축물을 생산하는 기술활동 정과정의 건축시공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즉 거기 줄 거세요. 기능, 구조, 미. 구김이라고 합니다. 기능, 구조, 미. 기능, 구조, 미. 이 세 개가 건축의 3요소입니다. 건축의 3요소. 3요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이거 그냥 묻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재수 없을 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냥 앞대가리만 따서 외우셔야 돼요. 앞대가리만. 이렇게 외우죠. 보통 구, 기, 미. 이렇게. 구, 기, 미. 구, 기. 구기죠. 옷이 꼬개진다. 구, 기, 미. 구, 기, 미. 꼬기미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구, 기, 미. 3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생산하는 일체적, 기술적, 경제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시공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시공이라는 것은 구, 기, 미. 를 갖춘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컨스트럭션이라는 걸 하죠. 컨스트럭션. 자 컨스트럭션이라는 걸 합니다. 즉 건설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들은 이 건축에 대한 내용보다는 컨스트럭션 단계에 있는 것들이 건축시공 기사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밑에 건축시공의 관리 요소 보시겠습니다. 자 관리 요소 보시면 밑에 3대 요소가 있고 4대 요소가 있고 5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지금 관리 요소라고 나오면 순서대로 외우는 겁니다. 공정관리죠. 공정, 품질, 원가, 안전, 환경입니다. 자 뒤에 전부 다 관리가 붙습니다. 대학 관리라는 단어가 붙게 되겠죠. 이렇게.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게 전체가 5대 요소입니다. 5요소가 되죠. 5요소. 자 책에 보시면 적혀있죠. 5대 요소라고 적혀있습니다. 품질, 공정, 원가, 안전, 환경입니다. 자 그럼 이 배열을 좀 외우기 쉽도록 배열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앞대가리만 외웁니다. 그대로 공, 품, 원, 안, 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실 때 공품, 원, 안. 공품, 원까지가 3요소가 되고 여기에 안전까지 들어갔을 때 4요소가 되고 그리고 환경까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5요소가 되는 겁니다. 5요소.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외우실 때는 공, 품, 원, 안입니다. 공, 품, 원, 안. 한 열대 번 항상 어떤 걸 암기하라고 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대 번만 되뇌면 우리가 시험이 우리가 찍는 거죠.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만 알아도 대부분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에 익어야 돼요. 계속 듣는 것들이. 그래서 보면 공, 품, 원, 안, 환이다. 공, 품, 원, 안, 환.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책은 잘 만들어진 게 오른쪽에 보시면 키포인트를 해서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적혀가 있습니다.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3대 요소라고 하고 안전이 들어가면 4대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들어가면 5요소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관리 요소 OM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좀 외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요소에 OM과 OR이 있습니다. OM입니다. 먼저 OM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요소하고 OM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OM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전부 다 M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OM이라는 게 뭔가? 보면 OM입니다. OM 자 OM을 먼저 보시면 OM이라는 거는 man 사람 노무가 되겠죠. 사람이니까 man 노무가 되겠죠 우리는. 건설용으로 치면 노무가 되겠죠. 노무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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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되겠죠. 재료 재료 money 돈 자본 자금 이야기하겠죠. 메소드 공법을 이야기합니다. 공법 자 기본적으로 오요소라고 하면 맨 머신 머트렐머니 메소드 이 순서가 기본적인 OM의 요소입니다. OM M이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다섯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OM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옆에 보시면 7M이라고 있어요. 그죠. 키포인트 밑에 7M이라고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는 거냐면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노무 기계 장비죠. 자재 자금 공법이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컨스트럭션 공사 자체에 공사 자체에 사용되는 게 이 OM의 주력 요소입니다. 근데 공사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기사가 되고 나면 이제 공사를 인부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이 관리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매니지먼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더라.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 보시면 메모리라고 돼가 있죠. 메모리 기술 축적이 들어갑니다. 기술 축적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에 대한 거냐면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예요. 관리라는 거죠. 관리 전반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 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CM이라는 게 바로 이 컨스트럭션 재료와 이 컨스트럭션 요소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요소를 거역돼서 우리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M이라고 부릅니다. CM이라고 자 그래서 CM은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근데 CM을 관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치료소를 전체를 관리해주는 걸 우리는 CM이라 하더라 라는 거는 그냥 한번 들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OR이 나옵니다. OR은 시험에서는 몇 번 출제가 안 됐어요. 기사 시험에 OR 자체가 몇 번 출제가 안 됐습니다. R 자체는 우리가 이거를 시험에서 풀어야 할 때 그렇죠? 풀어야 할 때는 이 R이라는 게 OR인데 R이라는 자체가 right예요. right R-I-C-H-D 이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right 옳은 올바른 올바른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뒤에 것만 외우시면 돼요. 뒤에 것만 그죠? 뒤에 게 뭐냐 첫 번째 quantity quantity 양이죠? 적당한 적정 양 그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좀 순서를 체크하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가 price입니다.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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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가격이겠죠? 적정 가격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듣고 나서 보면 자 그 다음 게 time입니다. time time 시간입니다. 공기를 맞춰야 되겠죠? 공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공기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price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product product죠. 적정한 제품 생산품이 그죠?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quality입니다. 적합한 질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 앞에는 전부 다 right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순서대로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죠?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 q p t죠. q p t에요. 이것만 외워주면 q pt만 외워주면 남는 단어 생각해내면 돼요. q pt 질, 양, 양, 가격, 시간, 생산,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이 되더라. 그죠? quantity, price, time, product p자가 빠지는 product 그죠? 그 다음에 quality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쉽게 알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건 찾으면 됩니다. 이걸 한글로 나올 때가 있고 한글로 그 다음에 보통 영어로 나왔던 제가 있습니다. 나온지는 좀 시간이 됐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앞대가리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요소에 7M이 있고 7M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매니지먼트하고 메모리 합해서 우리는 CM이라 부른다. 자 그럼 4번에 보시면 건축시공의 현대화 방안입니다. 근대화 방안. 근대화 방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근대화 방안은 책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항목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근대화 지금 근대화라는 단어를 쓰지가 않아요. 근대화라는 단어보다 그 옆에 보시면 정보화 현대화 현대화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정보화라는 말을 씁니다. 정보화 근대화 방안 정보화 자 우리 수험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그럼 정보화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정보화 정보화가 뭔가 제일 첫 번째 근대화하고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공법에서 물을 안 쓰는 거예요. 물을 안 써야 돼요. 물을 쓰게 되면 구식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물을 쓰면 물을 안 쓰는 공법들은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 써야 돼요. 기계 기계 그것도 기계를 어떻게 써야 돼? 자동화로 가야 돼. 자동화로 무조건 사람 없이 가야 돼. 사람 없이 그래야 좋은 거다. 사람 없이 가야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품들은 부품들은 일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규격화가 돼야 돼요. 부품은 규격화 돼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모듈러 코디네이션이라 해서 MC라고도 불러요. MC MC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시공의 재료를 규격화 시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수평은 30cm 수직은 20cm 간격으로 우리가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MC라고 불러요. 그래서 MC라는 건 모듈러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전문화 되어야 되고 그 재료는 전문화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표준화를 이루게 해야 됩니다. 표준화를 이루게 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또 단순화로 가야 돼요. 단순하게 누구나 손댈 수 있게 단순화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시간이 갈수록 전문인력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도 금방 교육을 시키고 쓸 수 있게끔 단순화 되어야 되고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근대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현대문물이라 해서 좋은 내용들은 좋은 내용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근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이 있죠. 드론 드론이라든지 버처 리얼리티 VR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 건물 요즘에 찍어낼 때 유명한 게 뭡니까? 3D 프린터라는 게 있죠. 3D 프린터 3D 프린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근대화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시공의 근대화 파트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공의 기계화 재료의 건식화 그 다음에 단순화 규격화 전문화 그 다음에 관리기법의 개선 도구기술의 근대화 시공기술의 개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런 개념이더라 물을 쓰지 않아야 된다 기계를 써야 한다 그리고 부품은 규격화되고 전문화되고 단순화되고 표준화되어야 되구나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전부 다 근대화 방안입니다. 그것 좀 잘 적어놓은 게 오른쪽에 보시면 키포인트에 노동력 감소로 인력난 해소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작업의 표준화 최소화를 이루고 생산성 향상과 공급 확대를 이룬다 라는 게 지금 시공의 근대화로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5번 보시면 시공의 근대화라고 따로 적혀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대화 현대화 정보화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챕터 다음 챕터 근대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이 수업을 들으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그냥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든지 반복적으로 들으시는데 아니면 책을 보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수업 많이 보고 적어보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설생산의 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생산의 주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자 건설생산의 주체입니다. 건설생산 주체 건설생산에서의 주체가 누군가 자 우리가 이제 시공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건설에서 생산물을 만드는데 생산물이랑 건축물을 이야기했죠. 건설생산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건설생산에서 도대체 주체가 누군가 자 거기 보면 여러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제 첫번째 건축주가 나옵니다. 건축주 한마디로 말해서 발주자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발주자라고 부릅니다. 발주자 그죠 건축주가 있습니다. 자 거기 줄 것입시오. 첫번째 줄에 한 단어만 끄습니다. 건축주라는 건 공사시행의 주체예요. 공사시행의 주체예요. 이게 다입니다. 공사 돈 대주는 사람 끝이에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끝 설계자 뭐하는 사람이겠어요. 설계자 이거 공부하신 분들 주변에 설계회사 다니는 선배들 많죠.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설계도서 만든 사람입니다. 설계도서 설계도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주로 누가 됩니까? 우리는 건축사라는 이름을 붙이죠. 건축사 건축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자입니다. 감리자 감리자 자 감리자 보시면 감리자 뭐라 적혔습니까? 여러가지 글이 있는데 그죠? 제일 뒤에 있는 첫번째 줄에 제일 뒤에만 보시면 시공의 시공의 여부와 시공의 여부라고 적혔죠. 시공된 지의 여부 여부에 대해서 뭐합니까? 확인과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독 확인과 감독하는 사람이다. 끝이에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감리하면 확인입니다. 감독입니다. 이거 끝이에요. 감독이라는 거는 어쩌면 밑에 있는 현장 대리인하고 현장 대리인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라는 단어가 확인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 현장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현장 대리인 자 현장 대리인은 공사 책임 기술자죠. 그래서 이름이 공사 책임 기술자니까 그 두번째 줄에 보시면 적혀있죠.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하는 사람이다. 관리와 책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전반적이라는 거 전반적 전반적이라는 게 그럼 뭐냐 전반적이라는 거는 공사 전체입니다. 공사 전체 프로젝트의 전체 전체를 책임지는 자가 현장 대리인입니다. 현장에서 발주자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발주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현장 대리인이더라 부르더라 라는 겁니다. 현장 대리인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좀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필요한 단어들만 딱 외우는 겁니다. 필요한 단어들만 자 관리자라는 거는 첫 번째 줄에 있죠? 공사 업무를 실질적인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담당 공사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관리자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급자 대가 있는데 사실 도급자라는 거는 도급자는 이쪽에 적혀있습니다. 도급자라는 거는 잘 안 들어가요. 이 생산 주체에 안 들어가고 여기 이제 빠진 생산 주체가 뭐냐면 사실 여기 보시면 어 이걸로 해볼게요. 발주자 설계자 그죠? 관리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감리자라는 용어가 감리자라는 용어가 지금은 바뀌었죠? 이 감리라는 말을 안 쓰고 건설 사업관리자라고 부르죠. 건설 사업관리자라고 불러요. 감리자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되면 문제은행에서 셸 뽑게 되면 뭐 감리자라고 낼 수는 있습니다만 공식 명칭이 예입니다. 건설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관리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CM입니다. CM 아이고 글자를 잘못 적었네요. 이거 지우고 CM입니다. CM CM 그리고 R을 붙이죠. ER 해서 사람 CM어 CM어예요. 감리자라는 건 건설 사업관리자라는 단어를 써지 지금은 이걸 쓰지 않는다. 그럼 도급자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일을 받아서 계약하는 계약자예요. 계약자 즉 누가 됩니까? 시공자가 되더라. 이 도급자라는 게 바로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시공자 그 밑에서 원도급자의 원도급자의 해야 될 일을 일부를 받아서 일을 해주는 하도급자가 있어요. 하도급자 원도 밑에 있다. 하도도요. 하도 밑에 있다. 그 다음에 이 하도 밑에서 한 번 더 받는다. 제 도급자입니다. 제 도급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다시 하도를 한 번 더 받는다. 제 하도급자입니다. 도급자 이 밑에 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 하도가 또 나왔으니까 제자가 하나 더 붙여요. 제 제 하도도급자가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법으로 이 두 개는 금지대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걸 하면 문제점이 뭐냐. 제 도급 하도급을 했을 때 자꾸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단가가 떨어지더라. 그냥 상식으로 단가가 떨어지더라는 문제가 있고 공사의 품질이 품질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돈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 하도급자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또 항목이 도급자 다음에 들어가는 애가 보시면 건설 노무자가 있습니다. 노무자 노무자가 있죠. 자 노무자의 종류는 우리 기사할 때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직용 노무자가 있고 직용 노무자가 있고 정용 노무자가 정용 노무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임시 고용 노무자 임시 자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직용 이라는 거는 발주자가 직접 고용 했어요. 직접 고용 근데 그 프로젝트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도급자에게 직접 고용된 노무자들이 있죠. 원도급자나 원도나 발주자에게 직접 고용돼서 그 프로젝트에만 그 공사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에만 이용되는 노무자를 직용 노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정용 노무자라면 정식으로 고용된 노무자예요. 정식으로 고용된 노무자.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정직원이에요. 정직원.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원이다. 정직원이다. 그리고 임시고용은 급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쓰는 것에 대해 파트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타임 파트타임 노무자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설 노무자 보시면 직용 노무자 옆에 줄 거세요. 직접 고용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용 노무자는 전문업자 하도급자에게 고용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정식고용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노무자. 정식으로 임시고용 노무자는 날푼 노무자나 노무노무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임금형태 임금형태는 보시게 되면 정액임금재가 있고 기성고임금재가 있어요. 그죠. 정액임금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늘 일하면 얼마라고 정액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일당쟁이라고 일당쟁이라고 말 쓰면 안 되죠. 1급 노무자라고 하면 1급제로 나간 사람들다. 그리고 기성고임금재가 보통 하도죠. 하도 하도 기성고라는 거는 기성임금재라는 거는 자금량을 정해줍니다. 자 에어컨을 설치해 그럼 에어컨을 설치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돈을 줘야 되죠. 이게 기성고입니다.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면 돈을 주는 형태가 기성고드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앞에서부터 1번 2번까지 했는데 여기는 개념 말면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이 파트는 자 이제부터 시험에 좀 나오는 파트들이죠. 자 보시면 이제 근대화의 관리기법 나옵니다. 자 여기 근대화의 관리기법을 보면 제일 처음에 EC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VE하고 LCC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기술개발 과학적 관리기법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링건설 건설정보관리 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들은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서 단독으로 묶기도 하고 또 별도 묶어서 한 번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딱딱 짓고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 그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대화 관리기 이씨입니다. 이씨 이씨 이씨라는 개념은 그죠? 이씨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 적혀있지만 엔지니어링 컨스트럭터입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그죠? 건설을 할 수 있는 사람 기술적인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씨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씨화라는 거는 그죠? 계획부터 시작해서 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에까지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시공과 관리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씨라고 합니다. 이씨 자 이씨의 정의를 보시면 설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공 조달 등을 한계 영역으로 설정 이씨화를 행정적으로 현실화 구체화 시킨 것이 종합건설업 제도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이씨를 종합 건설업 제도라고 합니다. 종합건설업 제도 종합건설업 제도라고 하더라 종합건설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네럴 컨트랙터 제네콘이라고 부릅니다. 제네콘 제네콘이라고 제네럴 컨트랙터라고 해서 제네콘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는 제네콘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험자들이 알고 있는 삼성 대림 현대 이런 업체들은 제네콘이 아니에요. 종합건설업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제네콘은 전 세계에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제네콘 업체라는 게 제네콘이라는 거는 CM부터 해서 모든 구조 개선까지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회사 자체에서 근데 그런 회사는 국내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할 뿐이지. 그래서 이시화다. 자 밑에 보시면 이시화의 영역 있죠. 이시화의 영역 보시면 프로젝트 발굴 기획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본 설계 시공 시운전 인도 운영 유지 관리까지 돼가 있죠. 자 그 위에 보면 프로젝트 발굴해서 본 설계까지는 전부 다 종이쪼가리로 만들죠. 종이쪼가리로 그럼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공이라고 한 거는 컨스트럭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공밖에 자 그 다음에 시운전 인도 운영 유지 관리도 결국은 남는 거는 뭐로 남습니까? 종이쪼가리로 남게 됩니다. 종이쪼가리로 남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이다. 소프트웨어적이다. 데이터로 남게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가 남는 것을 우리는 하드웨어적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공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외에는 뭐 딴 거 외울 것 없이 그 외에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 이시화의 영역 오른쪽에 보시면 제네코네가 나오죠. 프로젝트 발굴에서 기획, 설계, 시공, 인도, 유지, 공사의 전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합건설 업체예요. 이런 업체 없어요. 없어.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대합니다. 제네콘 있으면 거기 취업하세요. 그럼 좋아요. 그게 그럼 배울 거 많겠죠. 근데 없어요. 없어. 그죠? 문제가 그거죠. 자 그 다음 국내 이시화의 문제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경험할 수 없게 돼 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밑에 필요성 보세요. 필요성. 자 이시화의 필요성은 건설 수요가 다양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건설 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고품질화, 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시공 현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및 노무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건설 사업에서 턴키 방식, 패키지 방식의 발주가 가능하고 건설 시장이 대외 기반에 대한 기술계획 재고의 필요성을 필요하다라고 돼가 있는데 제네콘 되면 다 좋다라는 거예요. 한 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네콘이라는 거는 계획부터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시공이 시공 통과해서 유지관리까지 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가릴 수 있는 게 제네콘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약자를 우리는 EC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EC라는 게 이 범위가 계획에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무엇과 같느냐 하면 바로 CM의 범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CM의 범위와 거의 유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CM이라는 게 원래의 CM은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희의 CM이라 불러요. 넓다. 광희의 CM이라 부르게 되고 시공만 다루게 되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시공만 다루는 CM을 우리는 협의의 CM이라고 합니다. 좁다. 협의의 CM이라 부르드라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VE 나오죠. VE 자 밸류 엔지니어링입니다. VE 자 여기 밑에도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적어볼 거예요. 자 VE입니다. VE VE 밸류 엔지니어링 밸루 밸루 엔지니어링 짧게 적겠습니다. 몰라서 안 적는 거 아닙니다. 책에 있으니까 그죠? 자 밸루 엔지니어링 중요한 단어를 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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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루 도대체 밸루가 뭐냐 가치 가치 밸루가 뭐냐 밸루 가치 있어 돈입니다. 돈 돈 돈 돈 내는 사람한테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거는 공사비를 최고로 낮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밸루를 낮추는 기술을 엔지니어를 우리는 밸루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밸루 엔지니어링 자 그럼 밸루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가치라는 거는 가치라는 이 밸루라는 거는 right 밸루라는 거는 코스트에다가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 코스트에다가 펑션의 이 비율로 나가 이 비율입니다. 나누라는 게 아니고 비율이에요. 어떻게 이게 펑션이 돈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제일 이상적인 건 모르겠습니까? 밸루가 아 코스트가 낮은데 펑션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밸루 코스트가 낮아지는데 기능은 좋아지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비용 자체는 조금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야 돼요. 확 올라가면 안 돼. 조금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펑션은 확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루는 밸루 엔지니어링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다루는 자 그래서 비용은 가능한 적게 드리고 그리고 기능은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펑션이 뭐냐 펑션이란 게 도대체 기능이라는 게 뭐냐는 게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우리가 EC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게 있었죠.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모든 요소가 그러니까 공사에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그 공사에 대개 내 머릿속에 나오고 있는 사람 아까 6M, 7M 있었죠. 사람이라든지 좋아지면 다 펑션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펑션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능공 한 명 쓰는데 기능공 한 명 쓰는데 10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 주고 쓸 수 있다면 이건 뭡니까? 밸루 엔지니어링인 거죠. 근데 잡혀가겠죠. 이렇게 했다가는 그죠? 이런 것들이 밸루 엔지니어링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의를 보시면 건설 부위란 밸루 엔지니어링이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면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면서 가장 저렴한 값 그 줄 것이어야 되겠죠. 그 성능과 품질을 보장한다는 게 펑션이고 저렴한 값이라는 게 코스트를 이야기하겠죠. 위에서 그리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자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말은 빼세요. 과학은 아니고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인 공사관리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직적인 공사관리 기법이다. 자 그 정도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고 정의 정의 이거 시험에서 낼 땐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위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주고 찾으라고 하겠죠. 알아두셔야 된다. 성능 품질 원가 저렴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위의 기본 원칙 보세요. 사용자 우선의 원칙 기능 본의의 우선 원칙 창조에 의한 변경 우선 원칙 팀 디자인 우선 원칙 가치 향상의 우선 원칙 되어있죠? 한 5개 적혀가 있습니다. 가자. 자 이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는 항목들이에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딱 물어보게 되면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들은 이해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울 때 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근데 VE가 나오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읽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그죠? 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봐서 눈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익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보면서 외우는데 외울 때는 앞대가리만 따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앞대가리 자 거기서 가치 향상 우선 원칙에 가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창조에 의한 변경 우선 원칙에 창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팀 디자인 우선에 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우선 원칙에 사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기능 본인의 우선 원칙에 기자에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가창팀은 사기죠. 가창팀 노래 부르는 팀이죠. 가창팀 가창팀은 사기입니다. 그죠? 가창팀은 사기다. 가창팀은 사기다. 가창팀은 사기다. 옆에 적어놓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일단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겁니다. 일단 외워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세요. 일단은 그죠? 그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가창팀은 사기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V의 개념을 보시면 V의 개념 자 고정관념의 제거 사용자 중심의 사고 그죠? 기능 중심의 접근 그 다음에 조직적인 노력 가치의 제거 V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가 value라는 게 돈이었으니까 원가의 개념이겠죠. 얘가 원가의 개념이 돼요. 원가 원가 원가를 낮추는 거예요. 원가를 원가를 절감시킨다. 절감 원가를 절감시키는 거는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게 사용되는 그 비능 기능을 향상시켜서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있겠죠. 유지 비용 감소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가 좋아져야 돼요. 기계가 근데 그 기계를 쓰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써본 기계를 쓰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중심으로 접근해줘야 되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가치의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치는 이 가치 말합니다. 이 가치 가치 가치의 제거가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것도 이것도 외울 때도 앞대가리만 따서 외웁니다. 첫 번째 조직적 노력의 조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기능 중심의 접근의 기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가치 제거의 가짜 동그라미 치시고 사용자 중심 사고의 사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고정감염 제거의 고정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죠? 그러면 조기에 가사를 고정하는 거죠. 조기에 가사를 V라는 것은 미리 조기에 조기에 가사를 고정시키는 거다. 고정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왼쪽 편 보세요. 왼쪽 편 보세요. 키포인트에 맨 밑에 보시면 V의 기본 추진 절차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아 두시는 게 좋아요. 정보 수집, 기능 분석, 아이디어 창출, 대체한 평가, 개발 단계, 제한 및 실시 단계. 요 4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만 두세요. 읽어만 두세요. 많이 외우라고 꼭 그 소리 안 합니다. 읽어만 보세요. 체크한 것도 읽어봐야 된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라이프 사이클. 말 그대로죠.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이 뭡니까? 전생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전생의 그죠? 전생의 주기를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생의 주기라고 했던 라이프 사이클이고 전생의 주기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불러요. LCC라고 불러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불러요. LCC라고 부르더라. 라이트가 꼭 화이트처럼 생겼죠. 잘못 적어가지고 L인데. 자 아무튼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데 정의를 보시면 건물의 계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 해체일은 건물의 전생의 주기 전 전과정의 재비용을 합한 것이다. 그 비용 동그라미 치시고 전과정 동그라미 치세요. 전과정의 재비용을 합한 것. 건물을 처음 기획 설계할 때부터 LCC의 대부분을 접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건물 기능 전체에 경제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차관한 방법이다. 전생의 주기. 저 긴말은 필요 없고 전생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전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래요. 얘 친구가 한때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제일 유명했던 게 뭡니까? 이거였어요. LCCO2였어요. LCCO2. 뭡니까? 전생의 주기 동안 사용되는 CO2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재의 녹색 건축의 모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림 1-2번 보시게 되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는 거는 C1과 C2의 합으로 나온다. 근데 C1과 C2라는 게 뭔지 안 지적혀가 있죠. C1이라는 거는 전체 생의 주기에서 보시면 전생의 주기라고 봤을 때 세로축이 코스트가 되겠죠. 세로축이 코스트고 이게 타임이라고 봤을 때 타임이라고 봤을 때 초기에 생산비라는 거는 초기에는 생산비가 많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비는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시간이 갈수록 유지관리비는 점점점점 커지더라고요. 유지관리비. 그래서 밑에 있는 곡선은 C2로 되어 있죠. C2라는 게 생산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산비. 그리고 C1이라는 게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비와 유지관리비의 이 합을 우리는 LCC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C1이 되고 이게 C2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합의 곡선 그럼 이 합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이 합한 게 이러한 형태를 띠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띠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LCC 곡선이다. 총생산비 곡선 아니면 LCC 곡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C는 C1과 C2 다 되어 있고 그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는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뭐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죠.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그래프는 이 지금 LCC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바로 V를 설명하는 그래프예요. 앞에 있는 V를 자, 설계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있을 때 V라는 거 밸류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적용해 주는 게 어디가 유리하냐면 설계 단계에서 적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효과예요. 1로 올라갈수록 뭐가 된다?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최적이 효과에 대한 V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V를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주로 설계가 들어간 단계는 계획보다는 설계 단계에서 V를 적용을 많이 합니다. 설계 도면을 보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 V를 적용하면 효과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는 낮아지고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더더욱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프 자체가 여기 이쯤에 딱 걸리죠. 아무튼 개념이 그러니까 자, 그거 알아 두시면 되겠고 자, 밑에 방법 보시면 C1, C2 토탈코스트 했던 말들이고요. 3번 보세요. LCC의 생의 비용입니다. 자, 성능이라는 게 좋아지게 되면 생산비는 올라가고 유지관리비는 떨어지더라 성능이라는 게 좋아지면 성능이 좋아지려고 한다면 초기의 생산비 좋은 기계를 쓴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계를 쓰게 되면 초기의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사용코스트 유지관리비죠. 사용코스트라는 게 유지관리비예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라이프사이클 코스트의 개념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최초의 건설비 즉 생산비라는 게 C1이라는 게 높더라도 그죠? 아, C1입니다. C2가 높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라이프코스트들의 장기적인 원가 절감 방안입니다. 코스트다운이라고 적혀있죠. 자, 향후 전망입니다. 새로운 설계시고 유지관리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돼요. 뻔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4번에 신기술 개발의 과학적 관리기법의 도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밑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나오고 오퍼레이션 리서치 나오고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나오고 컴퓨터 사이언스 나오고 그 다음에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들은 이 내용이 뭐다 뭐다라는 걸 아는 것보다 그냥 이것들의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이거의 이름만 알면 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죠? 뭡니까? SE입니다. SE 그냥 SE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SE SE 뭐 하는 겁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뭘 손대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걸 손대는 거를 공정에 대해서 손대는 거를 우리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V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오퍼레이션 리서치입니다. 자, 생산 수당의 복수의 방법을 수리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능률적인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죠?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할까라는 거예요. 못을 뺄 때 손으로 뺄 것인가 그죠? 아니면 장돌이를 이용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OR입니다. 오퍼레이션 리서치 OR이라고 적어놓으시고 OR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산업기술이죠. 산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산업생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IE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냥 컴퓨터에요. 컴퓨터 뭐 딴 거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탈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품질관리 퀄리티 그죠? 질이죠. 질 품질에 대한 그죠?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전사적 품질관리라고 TQC라고 부릅니다. TQC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적혀있죠.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품질관리다. 전사적 품질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 전사적 품질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 책의 1장의 마지막 절이 품질관리로 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자, 5번 보시죠. 린 컨스트럭션입니다. 린 컨스트럭션 린이란 단어 린 자, 우리 여자 수험생 같은 경우에 린이란 단어 좋아하겠죠. 린 린이 뭡니까? 린이 날씬한 날씬한 린이라는 거는 날씬하다라는 개념이죠. 날씬한 그래서 린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군더더기가 없는 시공을 말합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건설 린 컨스트럭션이에요. 린 린 컨스트럭션이다. 린 컨스트럭션이다. 린 린 낭비하는 게 없는 그죠. 자, 보시면 낭비를 최소화 그 줄 것이고요. 첫 번째 줄에 개요의 낭비에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건축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목표는 린 원리를 통해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기왕으로 결합 낭비와 재고가 없는 생산을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을 끌어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다. 린 컨스트럭션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무제고입니다. 무제고 무제고 무제고예요. 무제고고 그 다음에 즉시 생산 고객 만족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 만족 무제고 해야 되고 고객 만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낭비예요. 무낭비 무낭비 낭비가 없어야 돼. 낭비가 낭비가 없어야 돼. 기본적으로 무제고 무낭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럼 린이 뭐냐 그냥 아 무낭비 또 있죠. 무결함 무결점 무결점 자 이 4개가 기본적인 린스터럭션에 같이 하는 바입니다. 이거 자체가 시험에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럼 린이라는 게 줄이는데 줄이는 게 뭐냐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건설에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제1,100 공전에서 생산이라는 거 제일 자제의 생산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생산이 들어오고 이 생산물을 운반을 하겠죠. 현장까지 운반을 하게 돼요. 이 운반을 하는 게 자제로 적재를 해놓습니다. 그죠? 적재를 해놓고 스톡야드에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갑니다. 시공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시공이 잘 됐는지 검사를 맞고 검사가 통과되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팔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발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로 이 생산이라는 거 그리고 자제 생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지만 무조건 있어야지만 시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가치 요소라고 불러요. 가치 그런데 운반이라는 거는 운반이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걸 비가치 요소라고 불러요. 비가치 그러니까 자제 적재도 이 자제를 적재하는 것도 자제의 적재라는 것도 안 하면 더 좋겠죠. 비가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시공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면 가치 요소가 되고 검사도 있어야지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스트럭션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가치 요소를 제거시키는 걸 우리는 링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링건설의 특징이라는 걸 보면 자 공사 참여자 간에 신뢰성 및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되게 된다. 공사비를 이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거하니까 공사비는 절감될 것이고 이 두 단계가 없어지니까 공기도 단축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생산성 향상 이거 두 개가 없으니까 역시 공기가 빨라지니까 생산성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사 참여자 간의 신뢰성하고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이거는 사실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 시공을 하려면 생산업체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지만 제품이 빨리빨리 그때 맞춰서 오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뭐 말도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된다. 원활한 공사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관계가 잘 맞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답을 써나가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린 방식의 효과 보시면 순서에 따라서 작업 진행으로 관리 능력 및 변이 능력이 향상되고 필요에 따라서 주문 재고 낭비 효과 최소화하고 공정 반칙이 효과적이고 공기 단축과 비용 자금을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건설 정보 관리입니다. 건설 정보 관리는 제 첫 번째는 CAD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CAD입니다. CAD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D 그 다음에 CIC입니다. 컴퓨터 인테그레이트 컨스트럭션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생각 활동을 능력적으로 처리하자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CAD와 캠과 생산하는 거 매니팩처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SA 사무자동화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결합한 현장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체 업무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을 CIC라고 합니다. CIC CIC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BI입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이죠. 말 그대로 똑똑한 빌딩 건축물의 고도정보통신을 갖추어 건물 관리 시에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가진 것 OA BATC입니다. 그 옆에 적혀가 있죠. 오피스 오토메이션 빌딩 인포메이션 어 빌딩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텔레 커뮤니케이션 요 3개 OA BA TC 다라는 겁니다. IB의 가장 기본적인 기념은 그죠 IB 빌딩의 가장 큰 기념은 OA 사무자동화 그죠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A 빌딩 오토메이션입니다. 그죠 자동관리 그죠 그 다음에 TC 텔레 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 기술이죠. 텔레 커뮤니케이션은 ICT 기술로 발전되고 있고 그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공학으로 발전되고 있고 B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에서는 BEMS죠. BEMS 이거로 발전되고 있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E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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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BI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지금은 잘 안나오겠죠. 문제 자체가 자 그 다음에 BEM Value Aided Network입니다. 본사와 지사 간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망구성 BEM BEM이란 개념도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였습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회사 간에 다루는 것은 그 밑에 6번 있죠. PMIS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내가 있죠. 기업 간에 다루는 정보 같은 건 전부 다 PMIS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인트라넷 있죠. 인트라넷 그 자기들 그 회사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망들 인트라만 그죠. 자 그 다음에 C의 CARS입니다. CARS Computer Aided Logic Support인데 이거 사실은 지금 이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죠. 이 이름을 쓰지 않고 CARS 하면 Continuous CARS 하면 원어가 지금 쓰는 거는 Continuous Continuous 응답하다. Accusement Ac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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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그 다음에 라이프사이클 서포트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아까 라이프사이클 생애 전주기 그죠. 서포트입니다. 지원입니다. 서포트 서포트 좀 길죠. 그래서 이 단어가 C A L CARS S입니다. 그죠. 그래서 CARS입니다.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CARS라는 미국에서 CARS가 시작했을 때는 원어가 Computer Aided Logical Support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몇십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어입니다. 고쳐놓으시고 건축물이 생산되는 정가정을 정보화하여 건설 관련 이용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설 분야 통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CARS죠. 이 CARS는 누가 다루냐면 국가가 달라요. 이 CARS라는 거는 여기 적어볼게요. CARS라는 애는 CARS라는 애는 국가에서 다루는 정보통신망입니다. 밑에 있는 PMIS는 PMIS라는 거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데 얘는 민간에서 다루는 거예요. PMIS는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죠. 그래서 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이 다루는 시험이고 국가가 다루는 거는 뭡니까? 지속적인 응답과 전형의 전생의 주기 건물의 건설의 전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다룬다. 이 두 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요. 이것들의 둘 다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공품원한 공사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WBS 나오죠.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 분류책입니다. 공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을 공정별로 세분화시킨 공정별로 세분화 줄 것이고 공정별로 세분화시킨 작업 분류체계 줄 것이고요. 작업 분류체계를 말한다. 이것의 종류에는 작업 분류체계 WBS가 되죠. 조직 분류체계 OBS라고 합니다. Organization Work Breakdown Structure 해서 OBS라고 하고 원가 분류체계라고 합니다. CBS라고 부릅니다. Cost Breakdown Structure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파트 건설의 공사계획 때가 있죠. 4파트 건설의 공사계획입니다. 공정계획 및 식정행사 때가 있죠. 자 공정계획하고 식정행사 공정계획의 요소를 보세요. 공사 시기 그 다음에 공사 내용 그 다음에 노무자 수배 그 다음에 재료 수배 시공기기의 수배 가설 동력 등의 수배입니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배죠. 뭔가 찾는 거죠. 뭐를 그렇게 찾을 게 많은지 그죠. 계속 찾죠. 수배라고 되어 있을 때는 계획입니다. 계획 항상 뭔가를 찾을 때는 계획이더라라는 겁니다. 공사 시기 규모 내용 수배 농자 재료 시공기기 가설 동력 설비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OM이죠. 맨 머신머틀이나 머니 메소드죠. 공정계획에서 다루는 것은 OM이더라라는 겁니다. 공정별 공사 계획 순서를 보시면 준비기간이 있고 지하공사를 하게 되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사의 순서죠. 지하공사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겠죠. 골조공사하고 그 다음에 방수 미장 타일 마감 도감 하죠. 방수 미장 타일 도장 전기 설비 뭐 이런 거 하죠. 마감 공사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순서로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건축 프로젝트의 건축 프로젝트의 식전 뭐가 있느냐 하는 게 기공식이 있다. 기공 뭡니까? 기공 기공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기공 기공식을 먼저 하고 기초를 놓게 되면 모든 건물의 기초가 기초가 되죠. 모든 건물의 시작은 기초가 되죠. 골조의 시작은. 그래서 기초공사 완료 시에 하는 게 정초식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기초를 낳았다라는 의미로 정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나면 맨 마지막 공사는 뭐겠습니까? 지분공사겠죠. 그래서 그걸 상양식이다라고 합니다. 상양식 기둥을 올렸다. 그 다음에 그죠. 공사가 이제 완전히 완공돼서 인도가 끝날 때 낙성식이다라고 합니다. 기공 정초 상양 낙성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각의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론 파트의 챕터 1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